정의의 용사 액체괴물 쭈비 가정에서 안전을 지켜요 정의의 용사는 힘들어? 1 쭈비는 어디 간 거야? 나 찾았네 쭈비야! 냄새! 너희 엄마가 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?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스무크마왕의 힘이 강해져서 그런가 정말? 그럼 어떡해? 어쩌긴 더 열심히 안전을 지켜야지 그런 의미에서 먹을 거 있냐? 와, 배불러 이 탄력 있는 몸매 쫀쫀행성의 인기남답다 쭈 택배가 왜 안오지? 엄마가 장난감 로봇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, 안 보여 저 드럭인가? 쭈비쭈비쭈비쭈쭈쭈 엄마! 아하아! 이혁! 으으, 으으 으으 저비야! 으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 배야 어, 배야 이혁! 하휴, 그러게 거길 왜 올라가? 으, 택배가 오는지 모려구… 난간의 기대 밖을 내다보면 너처럼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 있어 또 난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기대면 위험해 난간이랑 같이 떨어질 수도 있다 쭈 알았어, 앞으론 조심할게 으악? 하하하, 너무 많이 먹었나? 아직도 소화가 안돼 그 다음 새… 기다려봐, 소화제 가져올게 조금만 더… 쭈기쭈기 쭈기 그 새를 못 참고 또… 침대 직선! 의자처럼 떨어지기 쉬운 것은 조심조심 또 조심!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추락사고다 쭈! 이런 곳은 올라가지 말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어른들께 꺼내달라고 해! 아! 어? 알았어… 으으윽… … 스리 네… 으아~~~ 조비도~? 우와아아아아~~~ 조비조비 안전기팝 예 içinde 안전한 우리 집 항상 즐겁지 그래도 조심 조심해야돼 머리에 무릎아 다칠 수 있어 화장실 미끄러워 절대 뛰지마 장난감 정리해 절대 받지마 전기선 돌돌마 걸리면 안돼 조심하게 주의하게 머리 쿵쿵 고루쿵쿵쿵쿵쿵 아야아야해 높은 곳엔 가면 안돼 절대로 안돼 머리 어깨 무릎 발 다칠 수 있어 머리 쿵쿵 고루쿵쿵쿵쿵쿵쿵 아야아야해 베란다 기대지마 절대 보지마 침대 위 책상위 올라가지마 목숨도 생명도 잃을 수 있어 안전한 우리집 모두 다 노력해 예아